다 먹었어? 기사 빨리 와! 컴온 컴온! 사람들 들어왔어? 사람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챙이예요 니! 아니 너의 이름도 모르니? 니 이랬어 뭐야 이거? 야해! 뭐가 야해? 오매나? 그게 뭐지? 로제 리챙이 들어왔어 여러분 We're back And we're so happy to fall outside 제대로 들어줘 니가 계속 이러고 있었더라 진짜 죄송해요 몰랐어요 선생님이 이상한가 봐요 여러분 댓글 댓글 읽어볼까? 댓글 읽어볼까? 오늘 완전 행복하지 짱 행복해요 저희 진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나와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정의 소원 잃었네 진짜 잃었어요 저 이번엔 진짜 이러고 싶었는데 Hi everyone Guess where we are We are here Look how nice the garden is It's like crazy Come on Lisa Can you believe this? I cannot believe this Omutap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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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like 손을 여기다 두는 거 Omutapok Like oh my god Oh my god Omutapok It's so beautiful here 여러분 이제 저희 저쪽으로 걸어가 볼까요? Oh 고양이? 고양이가 또 있대요 여러분 고양이네? 고양이 다시 거기 고양이 무 근데 고양이가 아까 만지지 말라고 한 거 보여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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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못해 너무 꿀 여러분 귀여워서 만지고 싶었었는데 너무 예뻐 고양이가 본다 해서 한다고 그러고 저를 만졌어요 미사는 고양이 위스퍼러인데 미사는 고양이랑 소통할 수 있어요 한 머리가 거꾸로 볼래? 이렇게 어 거꾸로 하자 머리 때문에 거꾸로 걷는 애들 정말 죄송해요 저 앞머리 달라지면 안 돼요 나 너무 행복해 잠시만 잠시만 어 조심조심 나 너무 행복해 뒤에 사람이 없는지 이걸로 이렇게 보고 가는 거지 이제 보지 않지 아 괜찮네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피해가는 걸로 괜찮네 그게 뭐지? 여기를 보셔야 돼요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말도 안 되다 아 눈물 나 아 너무 행복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매니저 언니들이 더 신나신 것 같아요 언니들도 너무 행복해하시고 우리도 너무 행복하고 이게 뭔일이래 네 여기 몸이 일이래요 오케이 여기를 어디 가서 앉을까 우리 거꾸로 걷자 저희 올 때 저희 여기 올 때 어떤 버스 타고 왔는데 그거 보신 분 있으세요? 진짜 버스 탈 때 재밌었었죠? 첫 진짜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달려서 놀랐어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 걸어왔으면 여기 올 때쯤 다 지쳤을 것 같은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무슨 기차 같은 걸 타고 와가지고 전혀 우리 여기 꺾자 여기서 꺾자 아 저긴 안 가도 되고 어 그래 저쪽으로 가자 우리 여기 더 예뻐 궁금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 리사 저 진짜 들렸어요 여기다 빠트리려고 리사가 아쉽건 더 세게 해야 됐었는데 아 행복해 이게 바로 야 저기 아래 앉으셨나봐 나 하나 찍어줘 한 번만 암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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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The weather is beautiful everyone Whoever is asking It is like really nice Not very cold I think I'm crying because of the wind 머리 산만 머리 산만인데 이제 내가 찍어줄게 아름다운 뮤직비디오처럼 찍어줄게 일로 I'm singing in the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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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 wonderful day 우리 신난 것 같아 나 저기 가고 싶은데 이 길이 저쪽으로 가는데요? 저는 여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쪽에 가게 하네요 아니 저기 뭐 신기한 동그라미 있는데 채영이가 가지 말라고 올라갈 수 있대 봐봐 내가 얘기했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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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잘못이야 진짜 제가 아까 여기 거기서 꺾자고 했는데 채영이가 어 거기 가지면 아무것도 없어 이랬는데 See I told you We're gonna go to that like round thingy 일단 보여드리자 우리가 어디에 가는지 다들 왜 계속 꺾기만 하세요 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사람들이 사 있어요 그 와중에 내 손톱자랑 그 와중에 내 손톱자랑 그 와중에 내 손톱자랑 그 와중에 내 손톱자랑 여기가 나 오고 기다려주세요 저기 저도 저전해 볼 거예요 저기 저기 저도 저전해 볼 거예요 춤춰된다 춤춰된다 끝났다 끝났다 밤이야 뒀좀 뒀좀 매니저 언니한테 끝났다 매니저 언니한테 끝났다 춤춰봐 공부야 춤춰줘 하나 둘 셋 머리는 안 돌릴래 날씨 너 고양이 찾았어 나도 와 세마리나 있어 빨리 보여줘 세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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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날씨 좋아서 나왔나봐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장말라 아직 안 보이시죠 리사 리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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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먹을 거 있어요? 얼음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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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해야 돼요 왜 와나 안돼 안돼 지킬 수도 있잖아 너무 귀여워요 리사야 하지마 리사야 고양이도 놀래켰어요 한 마리 더 왔어 어떡하네 내 말이에요 가족인가봐 고양이 가족들 저런데서 그냥 막 누워있고 싶다 저런 막 집도 있어 아 한국이 이런지 예쁜 데가 있었는데 우리는 왜 이제서야 온 걸까요 우리가 너무 맨날 숙소에서 많이 있었는데 우리 뛰자 안돼 나 잘못 뛴단 말이야 정답 뛰지 말래요 아 힘들어 어 고양이 소리 들려 들려? 어머 엄마 잃어버렸나? 어머 어머 이런 날 자전거 타러 나오면 진짜 죽는데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차홍이가 로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샀는데요 아직 아직 안 타봤어요 시간이 없었어 차홍이가 차홍이가 제 자전거도 사준대 같이 안 타줄 것 같아서 사실 아니 아니 자전거가 없으면 못 타잖아요 함께 타려고 이렇게 방송에서 말해보면 진짜 내가 사줘야 되는구나 여기다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그 락 아 진짜? 우정 락 같은 거 할 수 있대 우리 언니들 것까지도 할까? 그래?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나? 아우 매니저분들은 힘들어서 저기 멀리서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넘나 행복한 것 이거 왜요? 팔 뺐어 난 진짜 좋은데 팔 빼고다 주겠어 귀여워 고맙네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오 마이갓 리즈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여기에 도착했어요 우리 아까 보여줄 보이세요? 들어가자 들어가는 곳 보이세요? 들어가는 곳 들어가는 곳 들어가는 곳이라고 들어왔어 내가 보여줄게 리사야 우리 여기 들어왔어 예스 들어가세요 너도 이거 파괴 하하 너도 해줄까? 응 나도 해줘 하 해 줘야 되겠다 잠시만요 오케이 야 그만 나 될래 괜찮 그만 나 됩시다 저 아니 채영씨 리사씨 우리 우와 여기 들어가 있는게 아니네 여기 들어가 있는게 아니네 저기 저기 여기 채영아 채영아 채영이 눈 안좋은가봐 나 더 높이 올라갈래 나 너무 행복해 여기 열쇠고리가 있는데 열쇠고리를 사갖고 왔어야 됐나봐 너무 행복해 와우 타이타닉 타이타닉 해봐 이거 해봐 샥! 우리 못해 여러분 이 뷰를 보세요 이 뷰를 보세요 오 마이 가시 서울 너무 좋아 서울너무 좋아 아우 아우 여기다가 저기 이쁜데 저기 한강꼬야 우리 계속 너무 움직이나 우리 이제 좀 앉아서 얘기해볼까 우리 이제 좀 앉아서 얘기해볼까 리사 서울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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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도 딱 밖에 입고 나온 것 같아 왜냐면 더 따뜻하게 입으면 좀 더웠을 수도 있고 좀 덜 챙겨 입었으면 나 너무 죽었을 것 같아 그쵸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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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되게 높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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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데서 눕고 싶으면 우리 또 막 어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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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자 저기서 눕자 가짜 호스 진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아 그래 거기 너무 머니까 오이 어디가 저게 있어 언니 저기 있어 저희 또 말도 안되게 또 막 저기에 가서 눕기로 했어요 저기 저기 이쁜데 저기 저기 이쁜데 저기 저기 이쁜데 저 누가 그네를 차지하셨어 차지 저기 누 누우려구요 저기 이쁜데 아쉬워 누가 그네를 자꾸 가버렸어 누가 그네를 자꾸 가버렸어 야 이거 할래 나 머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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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맨날 하는 거예요 지수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춤 지수언니가 항상 채용이한테 이거 해달라 했어요 맞아요 언니들 우리 방송 안 보고 있는 건가 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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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저희한테 문자를 해주세요 콜 아니면 러브콜 언니들 이미 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건가 아니 너무 추억 덜러 짜장 네팔 탑티 오면 진짜 얼마나 좋았을까 하 진짜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너무 행복한걸 날씨 딱 좋고 지금보다 이날씨보다 조금 더우면 뭔가 너무 더울 것 같아 너무 추웠으면 또 너무 추울 것 같고 이 날씨 딱인 것 같아 이 날씨 딱인 것 같아 하 몇이지? 몇시지? 좀 있으면 저녁씩 살짝 배고픈데? 배고파? 응 여기 여기 도착했어요 여러분 여기? 그래 괜찮은 것 같애 여기 보여드리자 하나 볼까요?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 신발 벗자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 저 담요 담요 감사합니다 의자네 이렇게 이거 먼저 깔고 깔고 앉자 깔고 앉아? 흰색 위로 이건 세탁해야겠군 세탁각 흰색 위로 흰색 위로 흰색 위로 됐다 여러분 도착했어요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언니가 누웠어 아 이런거 찍으면 안되면 큰일났어 우와 너무 고셔 아 허리야 이게 뭔가 되게 해외같애요 아니야 한국같애요 우리한테는 해외지 아니야 한국같애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이런 예쁜 느낌 드디어 도착을 하고 힘들어 너무 많이 막 걸었어 태국 거 살짝 해달래 어디 가 태양 가 낙낙줍줍 귀여워 ah 가 기트 Kid aside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디서 배웠대 귀특 나 가 여러분 오 오 깔요 바etic Просто 뭐하세요 맨날 하는 말 감사합니다 저는 태국어 잘하는데 아 진짜요? Put your hand up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 저희한테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시켜보세요 시켜보세요 오늘 기분 좋아요 오늘 기분 정말 정말 좋아요 오늘 기분 정말 정말 좋아요 가보세요 언니만 She's whispering 가보세요 뭐 언니 저 이 초코 초코? 잠깐만요 예이 먹으려고 이렇게 맛있는 거 아리가또 노래 불러달래 진짜 아니야 오빠야 진짜 오빠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진짜 웃겨 이거 먹고 싶었어 내가 노래 불러달래 우리 여기까지 걸어 올라왔는데 16분 밖에 없는데 노래 불러달라고 노래는 음악이 있어야 하는데 굳어버렸어 굳어버렸어 내가 스페링카를 안 묻혀줬다 이런 거 하지마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가 있어 휴지 있어요 왜요 오늘따라 필요한 게 많아 내 손에 닦아 어? 아니야 아니에요 휴지 없어요? 옷에 닦아요 어디서 코 풀어야 된대요 여기 여기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 웃긴걸 휴지가 없대요 휴지가 애기야 애기 휴지 안 부지 않게 해 그래도 휴지 안 부지 않게 해 휴지 안 부지 않게 해 포기한 거야 잠일 너무 새서 폭언이 나니 나 지가 어디 봤어? 안 버렸나? 너무 정아 눈이 너무 부신다 진짜로 너무 미안해 나는 이런 걸 못 참아 뭐인다 이런 것 같아 뭐 이래요? 나 주가 없어졌어 내가 이렇게 탈탈하면서 거의 아까 안 죽는 게 있었는데 왔다, 어디까지 이겼나요? 번호가 보고 왔다 아니, 알코옥 한 것만 보고 날씨 좋아요 오늘 우리 러시에서 피크닉 가고 있어요 피크닉 가고 있어요 아디맛이 막막 너무 예뻐요 아니, 날씨가 너무 좋아 계속해 봐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계속해 아 너무 길어 일단 날씨 너무 좋아서 나와봤는데 지금 왜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서 여기 과자까지 먹었어요 너무 예뻐요 어때? 뭐라 했어 방금? 다 틀렸어 근데 잘 알았어 뭐라 했어? 날씨가 되게 중간이라고 춥진 않고 다시 깨 다음 거 시작 다음 거 뭐? 한번만 로제에 칩멍 닮지 않았어요? 맨날 그래요 정말 진짜 닮았어요 진짜 이거는 이런 각도에서 봐야 돼요 아니 저렇게 해놓고는 칩멍도 누가 감칠 마음 넓어요? 누가 좀 봐 진짜 닮았어요 아 진짜 닮았던 여러분이 칩멍크가 뭔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세웅이가 이렇게 뭐 먹을 때 볼이 되게 통통해요 세웅이가 그래서 되게 귀여워 아니야 봐봐 진짜 칩멍 같아 너무 통통해 응 하나도 안 통통해 진짜 귀여워 귀엽단 말이야 칭찬이야 받아줘 인정해 알았어? 인정하기 싫은데 안녕